신나라 극향기 공연장에 처음 오셨습니다. 제가 보는 인형이 많아서 다른 데서 모임도 공연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제가 초청을 해서 처음 왔습니다. 우리 임 명훈아씨, 명훈아씨가 나오셔서 에베레의 추억의 대관료 두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모여줄까요? 박수! 임 명훈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임 명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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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